빨리요. 형이 약속한 거예요. 광수야. 야, 이거 내려갈 데도 없네. 광수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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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 6분, 2분 6분. 2분 6분, 2분 6분. 거짓말 막스가 있었어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허허허허허허허lar 네. 야 이런게 할만하지. 야 광수가 네 이름 찾은 거야?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야? 얼굴에 땀이? 그래서 윤호 형 맨 처음에 잡고 어 기사에 딱 살았지 너무 기가 살아가지고 정신 나간 개마냥 뛰어다니잖아 어? 누구야 광수야? 야 야 뭐야 누구야? 뭐야? 어 광수 씨 광수야 그래도 넌 줄 알아 야 티, 티 확 나 나 티나요? 아직 살아있는 거죠? 나 살아있어요 형 약간 미안하게 됐어요 아니야 알죠? 무슨 말인지 알죠? 그래도 오늘 광수 씨가 끝까지 뭔가를 해줄 거예요 할게요 할게요 창민이 형 형 진짜 넌 줄 모르고 박스 찾은 거야 야 너 미션 그거 계속 박스 찾는 거야? 야 얘 전화한다 지금 너 야 너 얘 전화하잖아 너 형 광수 경찰복 입고 있어요 예 형 예 경찰복 아니 저런 게 어딨어요? 김호흥 싱가크로 옷 입고 있어요 예 예시 2층입니다 예 예 야 벗어 벗어 자들이 배낼 수 없습니다 조금만 벗어 오케이 2층에서 2층에서 볼까요? 2층? 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경찰 선생님, 혹시 여기 유치장은 어디 있나요? 여기 유치장은 없어요. 아, 없어요? 아, 네. 감사합니다. 오빠! 오빠! 숨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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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이. 숨이, 숨이, 숨이. 숨이, 숨이. 저거, 저거. 혼자 남았네. 야, 너무 혼자 남았네. 야, 밖에서 안 보여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, 밖에서. 야, 지금 내가 그때 밖에서 기다리고.